네 선생님께서 어제 공약을 하셨고 오늘은 뭐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 오셨는데 되게 당황했죠 저희가 선생님 저기서 오시길래 일어나서 인사를 했는데 옆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또 같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선약이 있으셨죠 다른 약속을 또 같은 시간대에 저번에 오시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잠수에서 다른 약속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당배치도 있는 걸 봐서 아 선생님 이제 정치를 하시나 하는 정치라는 게 아니고 비례투표를 정의당으로 해달라는 참조 홍보방송을 좀 멘트를 해달라 그래서 그니까 해드리겠다 선생님 그게 녹색당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뭐 지난 성년에 녹색당 찍었는데 이번 성과는 정의당 찍어볼까 생각했죠 아 정말요? 괜찮죠 저희 이런 얘기해도 뭐 어땠어 선생님 출마하실 거 아니죠? 내가 말이냐 출마를 저희 진행자는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아마 총선 이후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의미가 없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녹음을 해야 되는데요 명리 주점 오차입니다 거의 만취 상태죠 이제 해장술을 먹을 때 정도 됐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좀 읽어보죠 시작해 주시죠 보기오빠님이라는 분이 글을 남겨주셨네요 재밌어요 제목 입춘 당일 이상한 경험이 명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임자년, 개묘월, 이민일, 경자시 명식을 가진 물의 기운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엄청나네요 최근의 경험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입춘을 맞이하는 야밤에 잠시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도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더군요 그러다가 아파트 현관은 어찌어찌 통과했는데 집 현관의 비밀번호도 까맣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드는 내 집이고 최근의 비밀번호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없었거든요 술에 취한 건 더더욱 아니었고요 결국 자고 있는 집사람 깨워서 들어가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기괴한 경험이 절기에 바뀐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제가 잠시 집 밖으로 나갔던 시간이 입춘을 지나는 시간이었거든요 혹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명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질문도 명리학적으로 설명이 제 수준에서는 불가능해요 이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경험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군망증 가끔씩 오죠 돌린 것 같은 거 저도 홀린 듯한 느낌만 했는데 특히 이분은 자세히 보시면 임자년 괴물 이민이를 경제하시면요 그 수의 기운이 너무너무 강하게 넘쳐나십니다 이 수의 기운이 너무너무 넘쳐지면 이분도 평소에 공상이나 망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몸은 가만히 있어도 머리는 끝없이 움직이는 선생님과 비슷하네요 저는 신약하고 이렇게 수의 기운이 많은 거고 이분은 신강하고 수의 기운이 많으니까 저보다 몇 수의겠죠 그런데 이제 입춘이 지난다는 얘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으로 확 바뀌는 순간이단 말이죠 1년 진짜로 보면 그래서 어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명약적으로 보면 한 해에 시작이 되는 그거 바로 그 입춘절입시 그러니까 입춘이 0시를 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매년 다릅니다 그 시간이 그 시간에 나갔다가 들어오셨다 그러면 이제 나갈 때는 작년이었지만 들어올 때는 올해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큰 기운이 음과 양의 기운이 바뀔 때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수의 기운이 충만하신 이분이 순간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런 유차이탈인가요? 일종의 카오스적 현상 순간적이지만 절대적 혼란의 그런 상태에 잠시 유차이탈을 하셨다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었고요 명리학적으로는 별로 뭐 굳이 명리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큰 문제는 지우개가 생긴 건 아니실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그냥 건망증 어? 난 읽은 닉네임이시네요 네 늑대늑대님 이분은 예전에 그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면서 웹툰 작간대라고 하셨던 분이죠 안녕하세요 지난 회차 사주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을 아니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 얘기 아니시니까요 또 왜 본인이 아니었다고 알겠습니다 궁합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생긴 의문이 있어서 짧게 질문 드려봅니다 사주를 보러 철학관 같은 곳을 다니면 제가 다닌 게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니까 의심이 드는데요 이름에 운이 들어가 있지 않아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소위 성명학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실제로 성명학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많긴 했었어요 요즘 또 법이 바뀌고 난 뒤로 옛날에는 참 이름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요즘 한 20만 원만 드리면 전문 업체도 있더라고요 대행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쉽게 법적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역술원에서 이름을 바꾸라고 권준을 많이 해요 이게 좀 영업 장사가 좀 되는 거거든요 이름 바꾸는데 비용이 한 최소 한 20만 원 정도에서 몇 백만 원까지 이렇게 일종의 영업 전략이 가능성이 일단 큽니다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 현실이니까요 다 이렇게 그냥 쿨하게 얘기합시다 그런데 저는 이 성명학이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참 특이한 거예요 나를 상징하고 대변하는 것인데 정작 나는 거의 쓰지 않고 타인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나와 타자 사이를 잇는 가장 첫 번째 매개체이죠 이름이 없다면 그가 나를 불러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어이 해야 되는데 나쁜 거 그럼 그 어이가 어떤 어이인지 부산에서 마라고 하기도 하고 마마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한데 사실 이름을 굉장히 사실 정말 막 우리 많은 언론에서도 사례로도 많이 났지만 진짜 정말 도저히 저걸 어떻게 사람 애를 놓고 저런 이름을 지었을까 싶은 그렇죠 맞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의 반인륜적인 욕 같은 그런 발음도 너무 아주 안 좋은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연상하게 만드는 또 이 성시에 따라서 그렇죠 또 다릅니다 특히 이제 조시승이나 조심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참 잘못하면 욕같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실제로 제 친구들도 많은데요 제 때만 제 세대만 하더라도 이름 바꾸기가 어려워서 정말 엄청난 사회적 하자가 있지 않았으면 법원에서 이름 바꿔주지 않았으면 개명이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거의 평생 갖고 가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 중에 그렇군요 특히 무슨 순자 무슨 옥자 무슨 자자 합쳐서 옥자 순자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복순 뭐 이런 거 아니 본인이 그토록 혐오하는데 바꿔야죠 본인이 그토록 혐오하는데 뭐 성명학적이나 명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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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학적 지랄에 관해 본인이 싫대는데 그렇죠 그런 때는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왕 바꾸려면 좀 많은 이제 그런 명리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오행의 기운들을 잘 살펴서 이름을 짓는 것은 저는 고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때 이제 한글 이름을 짓는 게 붐이었다가 요즘 다시 좀 사그러들었습니다 나도 한글 이름 붐이 되니까 또 딱 거기서 거기야 한 학년에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 그렇죠 가람 이런 거 미르 막 그래서 옛날에는 미현이 세대별로 유행한 한자 이름들이 있어요 혜정이가 많았을 때가 있고 미영이가 많았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한 번에서 김미영 하면 세 명이 손들이고 맞아요 특히나 김 씨네 그래서 이제 한글 이름으로 갔는데 한글 이름에서 똑같은 폐단이 일어나서 다시 또 한자 이름으로 그 마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는 뭐 개명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가능하면은 또 좀 더 좋은 기운이 이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만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난 뭐 너 이름은 뭐 그렇게 불만이 없는데 우리 넉대는 넉대는 정말 보러 갔는데 자꾸 이름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이제 이 개명장명을 유도하는 거죠 주유소 힘들어서 찾아가면은 이 이름으로 바꾸면 일 잘 풀릴 거라고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그럼 사람 마음상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건 다 이름 때문에 잘못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남 탓하고 싶죠 그리고 마치 이렇게 이름 바꾸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또 가지게 되죠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90% 이상이 이거는 그냥 영업적인 고객 행위다 저 친구 딸 한번 갔다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름이 너무 쎄대는 거예요 두 환자가 너무 강한 게 있어서 어릴 때 많이 아프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잔병이 되게 많았거든요 크게 죽을 고비를 넘긴 건 아닌데 늘 길게 거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잘 장명해 주겠다고 김우주가 어떠냐 우주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하려고 했거든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긴 했는데 근데 그때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거든요 진짜 센다 뭐 이런 거 아무리 이렇게 세고요 그 똑똑한 사람들도 약간 그 불길한 얘기를 살짝 긁히면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또 더 잘 들리죠 더 잘 들리고요 근데 이거 영업입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럴 때는 그냥 단호하게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선생님은 불만 없으셨네요 자기 이름에 저는 저는 저 이름이 너무 어릴 때부터 자랑스러웠어요 아 그래요? 좋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내 이름이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제가 글을 써서 묻고 살 때 처음 이제 기고를 할 때도 담당 편집자나 기자가 아 본명이 뭐냐고 그쵸 그쵸 필명인 줄 알고 그래서 본명이다 그러면 아 이름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만 많이 들었겠다며 이름 좋으셔가지고 요즘에 막 난리던데요 롯데 음료에서 선생님 이름을 따서 음료가 나왔던데요 허니사랑 유자사랑 야 롯데에서 네 롯데에서 허니사랑 유자사랑 이라는 음료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나요? 음료가 나왔는데 자주 등장하시는 돌베개 고과장님께서 한날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 이런 음료가 있다 편의점에서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당장 넷박스를 저희 쪽으로 지금 보내주셨어요 광고 받으라며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명리학 강의하실 때 수강생분들에게 또 나눠드리고 또 저희도 마시면서 허니라는 이름 들어가는 음료 엄청 많던데요 요즘에 허니부터 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이름을 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굳이 자신의 이름에 불만이 없는 한 그렇게 저는 또 그 이름을 굳이 바꿔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본인의 의지 그럼 바꾸는 거 말고 아기 이름을 지어줄 때 예를 들어 얘가 오행에서 뭐 수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물수변이 들어간 글자를 쓴다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성명학 쪽도 나름 굉장히 많은 체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깊이도 있고 한데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장명소에 가면 이름을 딱 드리면 있잖아요 무조건 다 나쁘다 그래 자기가 짓지 않으면 다 나빠 장사해야 되니까 나빠야 새로 짓는 거니까 그래서 제 이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장명소에서는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우리 인마 또 거기 넘어가 가지고 내가 중학교 때 이름을 바꿔온 거야 뭐예요? 이름을 바꿔와 가지고 그때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법정에 가서 바꿀 만한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만 부르고 그랬죠 옛날에 그러면 뭐 집에서만 부르고 뭐 이렇게 친구들도 불러라 그러면 뭔데 이름이 강상보래 강상보? 안 어울려요 내가 막 지랄을 했지 뭐야 상보 내가 내일 무슨 재앙이 바로 닥쳐온 데도 나 그런 이름을 못 바꿔 근데 이제 그걸 옆에서 내 남동생이 계속 남동생만이 한 3년을 놀렸어요 상보야 상보야 남동생은 적어도 즐거웠네요 그치 남동생만 즐거웠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는 좁혀고 내 자식아 맞으면서도 싹 갔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은 명략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명 쪽도 법통과 질서가 없는 게 아닌가 내가 한 6, 7군데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다 나쁘대 선생님 이름이요 나는 불만이 없는데 근데 이게 바꾸는 게 쉬워지면서 더 문제가 되는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름은 요즘 아주 진짜 나쁜 혹세무민의 역술가들은 사주도 팔자도 바꿔준답니다 몇 천만 원 내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그런 짓도 합니다 강남에서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굿을 한다든가 하늘에 그런 거 진짜 혁법으로 다스려야겠네 혁법으로 다스려야겠네 그러면 사실은 이 늑대늑대님 말고도 이렇게 진짜 숙명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말을 듣고는 개명하지 마라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봐라 내 이름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지 또 주섬주섬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목 찾았어요 을목삼병존 아 복덕숙이 아 명시가 찾았구나 말로만 듣던 이게 선생님 강의하실 때 자주 나왔던 얘기인데 한번 읽어봐주세요 요즘 너무 즐겁게 좌파명리학 동영상 강의와 명리 운명을 읽다 책을 읽으며 명리학의 세계에 입문 중입니다 책에서 강원 선생님께서 아직 을목삼병존을 가진 원국은 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저와 늘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나누며 괴로워하는 후배의 원국을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니 을목삼병존이 떡하니 나와 선생님께 제보드립니다 이 후배 정말 복덕숙이의 기운을 타고난 건가요? 아직은 많이 힘들어하는데 말해주니 너무 좋아하네요 아 이거 좋은 건가요? 복덕숙이인데 흔히 이제 이 복덕숙이를 이제 글자가 들어가게 이전에 아주 연애자평 같은 명리학의 천년 전에 이 그 원전에서도 거의 뭐 앞부분에 볼타게 이렇게 대문작처럼 가장 그 길성이다 기룬으로 가득 찬 기운을 설명하면서 나오는데요 이게 힘든 거구나 특히 이제 이 을목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일단 굉장히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것이죠 보통 부를 쌓으면 인심을 잇습니다 부를 쌓으면 명예를 잇고 명예를 가지면 가난하고 이제 이 부하 명예 사이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복덕숙이는 그런 부하 명예를 동시에 가지는 힘이다 그러니까 참 인심과 부유함을 동시에 가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힘이라고도 봅니다 이분 이 주순주순님의 후배님 그 직장의 그 동료 후배님도 그런 기운을 잘 쓰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 세 개가 을목이 세 개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겠는데 나머지 다섯 글자에 따라서 나머지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다만 이제 이 월지 유금과 일지 묘목 비견이 충을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 조직 내의 생활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이런 좀 아무래도 이제 좀 굴곡 파란과 곡절이 좀 그래서 아직은 많이 자존심에 자존심에 손상받는 일 이런 일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네 또 시주 자체가 이렇게 그 재생관 정제정관으로 잘 예쁘게 이렇게 뻗어져 있어서 이분에게는 욱하는 성질만 잘 다스린다면 굉장히 이는 또 이 복덕수기의 을묘일주라고 하는 것은 비견의 근로기니까 굉장히 자신의 자존심 그러니까 자신만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도 예술적인 감수성도 탁월하고요 또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약자에 대한 굉장한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런 약자들에 대한 그런 또 돌봄을 이렇게 많이 실천하신다면 이 복덕수기의 기운을 나중에 다 취하실 수 있겠네요 적금으로 30년 만기 적금으로 골라당 타지 않을까 뭔가 반갑네요 저도 을묘일주라 하지만 3병전은 아니 또 3병전이 뭔가 자기랑 비슷한 거 충무도 가려고 하지만 옷이 끼려고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을목 4병전도 을목 3병전으로 치나요 만약에 을이 4개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진짜로 보기 드문 상황일 텐데 책에는 안 나와있어서 모르겠는데요 뭐냐면 3병전까지만 얘기했고 을목이 4개가 되게 되면 너무 을목의 기운이 전체를 지배하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3개가 좋다 뭐든지 많으면 안 좋은 거니까 어쨌건 축하드립니다 을목일주가 되게 좋아요 무신도 좋아 왜 그래 무신은 뭔가 되게 지각을 해서 그렇지 강하잖아 을목은 귀엽잖아 을목 을목야 이러면 무신 대명하겠다 무신하면 왠지 때릴 것 같잖아 작가님 다음 사연 가시죠 네 다크76 님이십니다 애독자이자 애청자입니다 강원 선생님 강의를 듣고 명리 공부를 시작한 애청자입니다 이제 막 책도 살 읽고 만세력의 사주도 대입해보고 하는 초보라 아는 것이 없고 아직 무언가 자가판단을 내릴 근거조차 없지만 제 딸아이 사주가 무언가 이상한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딸아이 사주는 양력 2010년 10월 7일 17시 32분 경인년 을류월 경인일 을류시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주 명식이 생기기도 독특하게 생긴 데다 양금 2개 음금 2개 양목 2개 음목 2개로 각각의 기운이 서로를 포위하고 있는 형국으로 양기성 상격 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선간이 합하금하여 일기생성격이 되어버렸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이렇게 딱 두 가지 목과 금만으로 목과 금만으로 오델로 하는 것 굉장히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금과 목은 아닌데 이렇게 바속판처럼 딱 2개의 오행만 있는 사주를 실제로 저는 감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런 형식을 뭐라고 이런 부칙은 애매하지만요 독특한 사주인 건 확실하죠 사주에 오행 2개밖에 없고 그 2행에 완전 완벽하게 양과 음이 이렇게 딱 대칭형 데칼코마니처럼 위치도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굉장히 독특한 만큼의 정말 정말 독특한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통영에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그 참 너무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두 군데 중에 한 곳 아니겠습니까 마세고장 아 아름답죠 아름답고 2주일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토다리 숯 드셨나요 그럼요 딱 그때 가야 되니까 가서 또 칼비뼈은 부러졌는데 먹으면 안 드셔 그래서 사실 더 상태가 악화됐어요 너무 차를 오래 타고 왔더니 또 산지에 가셔서 드시잖아요 늘 서울에서 먹는 도다리 숯국은 그건 도다리 숯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도 도 도 정도까지만 도다리 숯국에 도 정도까지만 도다리 숯국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도다리 숯국 쓰러 온 것이 어떤 것인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또 어찌 보면 통관의 형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과 목이 대략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개를 통관해주는 수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30대까지 금수의 기운으로 쭉 흘러야 되오니 그래서 그런데 흐르고 좋고 또 지금 어린 나이부터 성장하고 있는 것이 통증이잖아요 네 바로 이제 수의 기운이 바로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수의 기운이 이런 건 달리 할려 수도겠어요 그런 또 사실은 태어라고 살고 있는 곳 자체도 또 수의 기운이 또 충만한 곳이라서 굉장히 뭔가 매력적이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운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통영에서 태어난 것도 참 좋네요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주가 예쁘다 그러니까 네 되게 격자분이 참 좋아하는 잘은 모르지만 신산에 월덕천덕 이런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일지월지가 또 양덕이라고 합니다 월덕과 천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 양덕이라고 하는데 전혀 충과 합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일지와 연지에 양덕을 두 개나 갖고 있다는 것은 또 역시 옛날 연애자평 같은 곳에도 특히 남자 여자 중에서 특히 여자의 명식으로 가장 귀한 그런 삶이다 지지에도 충이 진짜 하나도 없고 독중의 최고는 양덕이라네요 아닙니다 뻘소리 했어요 근데 뭐 저희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 자꾸 어디서 망치지르는 근데 난 이 스튜디오 되게 좋아 왜? 난 담배 피우면서 녹음하는 거는 처음이야 아무튼 까져가지고 저희가 작가님이 오늘 마지막 녹음이세요 작가님이 춘면에 들어가신다고 보통 동면에 들어가시는데 봄이 오면 잠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기도 다 버리고 아니요 아기랑 같이요 시즌 5가 끝났고요 그래서 연재하시던 게 보통 이제 시즌 끝나면 한 2주 정도 쉬고 다시 다음 시즌을 하는 건데 지금 그동안 계속 못 쉬고 계속 책 나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다 아 이 작가는 술 마시고 만화 그리고 좋겠네 막 이랬겠지만 사실 연재하면서 임신하고 아기 낳고 아기 키우고 이러면서 연재했던 거라 하여튼 뭐 피로가 엄청 누적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좀 몇 달 좀 푹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몇 달 네 그래서 돌아오는 걸 날짜를 안 정해놓고 아 오 좋다 근데 문제는 웹툰 작가는 이제 활동을 안 하면 수입이 0원이라는 거 그런 문제는 있지만 좀 쉬려고요 책이 많이 팔려야겠네요 프리랜서 작가 뮤깡이 술을 마시다가 문득 어째서 우리 이야기를 다룬 만화는 없는가 불을 지지며 그리기 시작한 술과 안주와 술꾼들의 만화 술꾼 도시처녀들 2014년 4월부터 다음의 웹툰에 연재하여 술꾼들을 보복 절도하게 만들며 술꾼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술꾼 도시처녀들이 벌써 시즌 3와 4를 묶은 당행권 2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공감 얘기 절친인 세처녀가 펼치는 깨알 공감 음주 에피소드 내 술자리의 감시 카메라 민간인 음주 사찰 만화 술꾼들의 불금을 구원한 바로 그 만화 술꾼 도시처녀들 예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해서 다음 시즌 준비하시는 네 일단은 좀 쉬고요 애기도 지금 한참 예쁘게 놀 때라 되게 좋은 소식도 있던데요 판권이 팔렸다고 아 그거는 이제 초창기에 팔렸는데 드라마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드라마로 나와요? 네 만들고 있다고 그것도 TVN쪽 드라마 제작하시는 쪽에서 아마도? 네 하셨다고 그래서 야 최고다 최고 야 이게 팔려야 돼 TVN 요즘 잘 나가는데 잘 나가죠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면 아마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야 너무 뜨덤불겠다 아니요 저는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뭐죠 러닝게이트? 뭐 그런 게 아니라 저 그냥 받고 말았어요 아 이미 뭐 지불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약소하게 야 그럼 나중에 백종원 씨랑 같이 나오고 막 백종원 씨랑 뭐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럼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뭐 어쨌건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라 저 좀 아쉽고 근데 막 판권 얘기하고 막 TVN 얘기나 그러니까 약간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좀 약간 낯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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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신청하셨는데 그동안 뭐 크게 잘못한 것 같네 그러게요 저희랑 같이 있으실 분이 아닌 것 같고 이 기분은 뭐지? 그래서 뭐 이쯤에서 방송도 문을 닫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총선 때까지는 저희가 잠시 쉬고요 총선 끝나고 난 뒤부터 다시 이제 이게 시즌2로 갈 것인가 막 이런 거 고민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시즌1이랄 것도 없는 게 오늘쯤 돼서야 뭔가 파일럿이 다 끝난 것 같은 사실 이제 고백하면 여기까지가 파일럿인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긴 파일럿이었어 그러니까 시즌0이었네요 다음부터 시즌1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정돈을 하는 걸로 약간 막장 드라마처럼 엄청 길어지는 뭐 그런 거 속았지? 뭐 약간 이런 기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코너도 왜 세 가지가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일진 시즌1에서는 우리 또 실제로 그 저번 저번 에피소드에 독일을 올려주신 분처럼 그 의견을 반영해서 원강대 동양 철학과 박사 과정을 나오시고 지금 아쿠정동에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명례학자 한 분을 게스트로 오셔서 이제 진정한 프로의 세계를 보여드리겠다 썰전 같은 느낌이네요 이제 약간 그런 느낌 그럼 니가 김구라 그럼 같은 명식을 먹고 또 두 분이 서로 다른 말씀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뭐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그분이 고정 게스트라면 이제 좀 그때그때 우리 좌파명리학의 제자분들 중에서 뛰어난 일체월장한 청출어람 청어람 기출내신 수제자들을 한 분씩 모셔서 또 명리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된다 좋네요 선생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날로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반년 만에 라디오 좌파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마스터골뱅이 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파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좀 여러가지 환경과 시간상의 문제로 좀 짧게 녹음을 했는데 네 최강수원은 이제 시즌1에서 시즌1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이제 본방송에서 네 파일럿이니까요 작가님 오늘 마지막 녹음이셨는데 네 아쉽고 하여튼 뭐 여기 와서 즐거웠고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저 계속 응원하고 듣고 사연도 좀 올라오시고 사연도 올려주시고 스페셜 게스트로 그 허니교 창시 맞아 허니교 제가 만든 말인데 뭐 없습니까? 항상 우리 뭘 바래 또 출세했다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 치고 하지 마시고 다음에 게스트로 한번 오시죠 내 꿈이야 출세가요? 아니 판 거 팔려보는 거 그렇게 명리 이쪽은 전혀 그런 게 없네요 모르죠 또 일본 드라마 같은 거는 이런 소제도 많이 다루는데 명리 드라마 이런 거 나오면 재밌겠다 다음에 합작 한번 하시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또 쑥쑥하고 민망하게 일단 파일럿의 마지막 방송 녹음을 마치고 얼른 빨리 다른 일을 하러 다들 생업으로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이랑 마무리가 어색하니까요 이렇게 끝내는 걸로 나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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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